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인생 X아 피곤하게 사 한 번 말려줄까? 연애질 하면 돼. 뭐 이제 와서 내가 지그찍돼? 인생 행복하게 사 한 번 말려줄까? 연애질 안 하면 돼.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? 나 약혼해. 너 이거 왜 깔았어?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고난이도 감정 노동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? 이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? 저기요. 직박불이라고 해요. 아. 말 편하게 할까? 지금은 연애할 생각이 없어? 상황을 내면 하겠지.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. 너는 왜 나야? 그냥 네가 제일 성병 안 걸리는 애처럼 생겼던데? 야. 나 어땠어? 되게 재밌다, 너. 야, 연락은. 아까? 어떡해